와인이라도 한 병 사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어찌라지. 오늘 회비로 하는 거라 괜찮다니까. 들어가자. 그래도. 괜찮다니까. 혹시나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. 어떻게 박선생 누나가. 선배님. 반나다. 반나다. 선배님 결혼 축하드려요. 고마워. 근데 벌써 다들 나가려고? 아직 시작도 안 한 것 같은데. 지혜 오빠가 클럽 룸 큰 거 밀렸대. 거기로 가자. 아 그래? 그거 좋지. 가자. 잘 지내셨어요? 순진아 누리 박선생 누나가 내가 구해야 해. 아까 분명히 박선생 누나가 들어가기 싫어하는 거 끌고 들어갔어. 손때문이 다 힘든 거. 넌, 네. 네. 네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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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